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5장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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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항상 우리가 보혈 찬송을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그 피가 정말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 다시 새겨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이기 4장에서는 속제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제사장이 드리는 속제제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드리는 속제제 족장 그리고 평민이 드리는 속제제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오늘은 레이기 5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속제제를 연장해서 더 설명해주는 허물의 속제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절에서 13절 허물이 있는 사람의 속제제 그리고 후반 14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 배상하는 속건제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붙들고 기도하실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제제물로 드리되 함께 기도하실 때 붙들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은 오늘 레이기 5장 말씀을 보니까 부지 중에 어떤 부정한 것을 접했다든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만졌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맹세를 잘못했거나 입술로 번죄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또 증인으로 잘못 섰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물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속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재물이 없고 가난할 때에 그러면 그가 지은 죄를 속제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학교로 가져가되 이렇게 어린 양이나 어린 양이 없다면 비둘기로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방금 읽었지만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것은 에바가 한 22리터이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고운 가루로 속제제를 드리라 자신의 허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레이 교장 상반 앞부분에 이렇게 속제제에서 하나님이 예물을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마땅히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전반에 흐르는 것은 신약 못지않게 어쩌면 신약보다 더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큰지 출애굽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때 가난 정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12명이 갔지만 여우서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주하고 슬피 울면서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늙어 죽이셨어요 늙어. 광야 40년 물론 완전한 훈련의 시간이죠. 그런데 늙어 죽을 때까지 여우서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사사기를 보면 타락과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지요.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오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구원하셔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정시대 어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기다리시는데 금방 멸망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남유다가 500년을 갑니다. 거의 500년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해주시고 너희가 좀 제발 회개해라. 우리가 잘하는 대로 니누의 땅에도 한 번 회개했는데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고 용서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야 되는데 혼낼 수 없고 그런데 또 혼내야 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러나 또 충만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향해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도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혼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내려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다고 말해. 너가 이것을 인정해라. 이것만 인정하면 돼. 제 마음은 정말 딱 한 마디. 그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바로 용서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한 시간을 넘게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너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졸려서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졸려서 잘못했다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졸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너 지금 말하고 있잖아. 제가 그 실랑이를 버리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로 이제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안아주고 바로 안아줬죠.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용서하고 싶어서 정말 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마디 이것이 너에게 인정되어야 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때리고 싶지도 않았고 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했으니 어린 양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너의 손이 미치지 못해? 힘이 미치지 못해? 그럼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도 가져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 고운 가루 소재 그 예물 똑같이 그거라도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속죄제로 받아줄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용서를 건면하고 회계를 건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니스텐 헤밍웨이의 세계의 수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파코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아버지와 한참 갈등하다가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용서하고 싶어서 마드리드로 갑니다. 아들이 떠난 곳으로 가요. 그런데 만날 길이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신문에다가 글을 씁니다. 어느 날 몇 시에 어디로 나와라. 신문사 앞으로 나와라. 그랬는데 그날 12시에 정해진 약속 시간 그날에 파코라는 젊은이들이 8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물론 소설이었지만 그만큼 수많은 파코가 있었고 사실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 파코라고 합니다. 프란시스코를 파코라고 하는데 수많은 파코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묶여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하죠. 용서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요.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은 평안하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용서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선교훈련을 갔다가 그날 정말 같은 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든 날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그 용서의 기쁨, 확신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그 밤이었는데 정말 달밤에 나가 체조를 했어요. 체조가 아니라 춤을 췄습니다. 춤을 잘 춰서 멋있게 춘 게 아니고 그냥 막 춤을 췄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찬양을 부르지 않고 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그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안달이 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다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붙드실 말씀은 19절입니다. 이는 속번제니 그가 여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입니다. 속번제는요. 허물건 자를 씁니다. 허물건. 그런데 뭐가 다르냐. 속번제는 배상제라고도 하는데요. 잘못한 손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재물도 드리지만 그것에 그 실제적인 어떤 손해를 끼친 금액을 배상합니다. 이웃에게 6장 이제 내일 다룰 6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합니다. 단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손해를 끼친 금액을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배상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5장 후반부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와의 성물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허물이 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속번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한 것입니다. 일반 레인이 아닌 먹으면 안 되는 거룩한 재물을 실수로 먹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11조를 잘못해서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그러할 때 이렇게 속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속번제 예물은요. 그 정해진 상당한 금액의 20%를 더해서 드렸습니다. 5분의 1을. 예를 들어 컵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컵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과 함께요. 두 번째는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범죄한 사람은 갑절로 갚게 되어있습니다. 두 배로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범죄하다 붙잡힌 사람은 두 배.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20%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배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것을 허물이다 하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허물이기 때문에 속번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속번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속번제 예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기억하시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쭉 보다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번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속번제물이 되어 드려줬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속제 제물로도 드려주시는 게 맞는데 또한 예수님이 속번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번제는 돈을 형성하고 값으로 매기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바리세인 시몬이 나무라니까 예수님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 용서의 감격이 더 크겠지요. 백만원 탕감받은 사람과 백억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도 다를 것이에요.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죄를 더 많이 짓고 많이 탕감받으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모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수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회심 초반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한 게 아니고요. 사역을 왕성히 하면서 후반에 사역할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수록 십자가 복음에 부딪힐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4조로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엄청난 빚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대출받은 것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빚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은요. 사실은 그 탕감받은 사람에게 자유할 수가 없죠. 제 말의 자유는 나쁜 의미에서 자유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경애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 죄는 우리가 좀 다가오는데 허물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회사의 국제전화를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기록에 정확하게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실이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창피하겠죠. 창피할 뿐 아니라 그 끼친 손해를 아마 배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허물이 있다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보면 물론 우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교회에서 자유합니다.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도 저에게 허락된 것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이고 딸이지만 만약에라도 우리가 끼친 손해가 있다면 사실은 교회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말 경애하는 마음으로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요청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래서 여와의 성물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하나님 경애하는 분을 한 분을 본 적인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잡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저녁이 되면 교회에 오셔서 성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신 후에 하시는 일이 항상 그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의자를 계속 닦으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일주일 동안 또 있었던 그 먼지들을 하나하나 닦으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곳에 앉으실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닦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행동으로 느껴졌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경애하는구나.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닌데 그분이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섬기시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러나 율법을 전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 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이기 5장 11절 말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 십자가 안에서 그 누리는 기쁨 그것이 다시 회복되셔야 되는 분들 어떤 용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 그 용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뜨겁게 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의 그 놀라운 속죄의 용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지 그 놀라운 용서의 세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기 원해 끝까지 용서하기 원해서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용서와 회복이 용서와 회복이 그 용서와 참 자유 용서와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인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마다 그 놀라운 용서 주님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5장 19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속권제니 그가 여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말 하나님께 순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으로 나와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경애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자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착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경애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어 주시는 역사가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